네 사장님.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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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진입니다. 네 네. 아 이거 장난 아닌데? 그쵸. 아니 설마 했는데. 네네. 지금 인천 지금 도착했을지 보고. 아 그러셨어요? 네. 아 근데 출력, 연변형은 좀 그렇고. 네. 출력은 한 5%에서 6% 정도 이게 순승됐어 지금. 잘 나가죠 차가. 아 직각 직각이네. 처음에 6장 고스트팩 했다가 나머지 또 6장 추가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. 또 추가한 만큼 또 좋아지니까. 네. 뭐 연비는 어쨌든 간에 직각 직각 반응을 해주니까. 네네. 네. 아주 좋네요. 타보시고 또 전화 주시고요. 네. 그래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